오늘은 맛있는 꼬치구이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서울 홍대 주차장 거리 쪽에 상당히 괜찮은 이자가가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이자가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때 정말 많이 다녔고 지금도 혼술하러 종종 다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길악구입니다. 홍대 길악구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숯불 꼬치구이 전문점으로 상당히 술 마시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차는 할 데 없고요. 이곳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아침 8시까지 영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2층을 좀 넓게 쓰고 있는 길악구입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좀 되게 좋고 꼬치구이 하는 것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테이블도 여러 개 있어서 단체 모임 하기에도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되게 좀 어둑한 분위기여서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메뉴판을 좀 하나하나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메뉴 있어서 좀 세트로 주문해서 먹기에도 좋은 곳이고요. 꼬치 메뉴도 좀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꼬치들 많이 먹고 연어 사심이 또한 이곳에서 많이들 먹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튀김 메뉴들도 좀 다양하게 있고요. 볶음 메뉴들도 좀 다양하게 있고 탕도 있어서 국물 요리 먹기도 좋습니다. 뭐 구이류들도 있어서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주문하기 좋고요. 라면도 은근히 많이들 먹고 이 사케 주류도 좀 다양하게 있고 일본 소주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이볼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 곳이고요. 뭐 생맥주랑 소주도 팔고 있어서 술 마시기 아주 천국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안주로 이곳은 콘 샐러드랑 단무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도 되게 맛이 좋았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하이볼 주문해서 마시더라고요. 하이볼 요즘에 많이들 마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속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아사히 생맥주로 먼저 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주들 주문하였는데요. 이곳에서 잘나간다고 하는 연어 사심이를 주문하였습니다. 연어 사심이, 일단 직접 손질해서 내어주는 연어 사심이인데요. 연어 사심이 뭐 양도 나쁘지 않고 연어의 좀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좀 녹진하니 입안에서 녹는 이 식감도 좋은 그런 연어고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없이 딱 누구나 좀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그런 연어 사심이이기도 합니다. 연어 사심이도 좀 다들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 이어서 이곳에 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숯불 꼬치구이도 나왔습니다. 숯불 꼬치구이는 이 모둠 10줄 이 꼬치구이로 주문하였고요. 이 모둠 꼬치 10줄로 주문하면은 이 알아서 이렇게 좀 구성 좋게 내어주십니다. 이 주문 즉시 숯불에 직접 구워서 나오는 꼬치구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꼬치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채랑 고기들 좀 다양한 구성으로 있어서 먹기도 좋고 일단 술안주나 뭐 식사용으로도 괜찮은 그런 꼬치구이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방문해서 먹으니까 상당히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식감도 좋고 부드러운 이런 좀 재료들의 이런 맛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꼬치구이 맛있다면서 나중에 추가로 더 주문해서 먹기도 했고요. 이어서 해물 오뎅 나베도 주문하였습니다. 해물이랑 오뎅 나베 좀 얼큰한 맛의 그런 오뎅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술안주로 꽤 괜찮고 오뎅도 쫄깃하니 맛있고 국물도 좋은 그런 오뎅탕입니다. 그리고 일단 튀김류도 먹고 싶어서 좀 튀김류도 주문하였습니다. 문어튀김을 주문하였고요. 문어튀김 주문하면은 샐러드와 함께 같이 나오는데 문어튀김이 또 여전히 문어의 그런 식감도 좋고 좀 잘 튀겨져서 좀 바삭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좀 다양한 좀 식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은근히 좀 사람들이 많이들 주문한다는 채끗살 타닥끼도 주문하였습니다. 채끗살 타닥끼도 일단은 고기 겉면만 토치질해서 나왔는데요. 이 위에 있는 샐러드와 함께 먹기 좋았고 이 불향, 불맛도 되게 마음에 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사비 애비 마요도 주문하였습니다. 와사비 뭐 새우 튀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와사비 소스 때문에 그런지 좀 독특하면서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 좀 요즘 젊은 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코노미야키도 주문하였습니다. 오코노미야키 뭐 일본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코노미야키는 약간 좀 두툼하게 맛있게 좀 잘 붙여져서 나왔고요. 이곳 또한 좀 다양한 해산물도 들어가 있어서 식감 좋게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오코노미야키였습니다. 이 기락구라는 이자카야는 홍대에서 좀 10년 넘게 영업 중인 꽤 좀 숨은 맛집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일단 제가 상당히 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한 이유도 있고 제가 뭐 기락구 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서 좀 오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홍대에서 술 마시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